제가 아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른 시기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여성 회고록이 나온 바 없습니다. 저는 혜경궁홍씨의 특별한 경험과 자신의 비극적 삶을 회고하는 그녀의 내러티브에 매료되었습니다. 한중록을 읽으면서 혜경궁홍씨의 기구한 인생이 바로 작가로서 제가 쓰고 싶어 했던 현대인의 삶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중록으로 본 혜경궁홍씨, 아버지의 특별한 딸, 지은이는 박정혜, 편행곳은 메멘토입니다. 한중록의 지은이 혜경궁홍씨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빈이며 조선 22대왕 정조의 어머니, 23대왕 순조의 할머니입니다. 영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홍봉안의 둘째 탈로 태어났고, 열 살의 나이에 세자빈으로 간택이 되어 입궁했습니다. 그리고 의소세손과 정조, 청년공주와 청선공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의소세손이 두 돌이 지나 죽고, 남편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게 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정조는 혜경궁홍씨가 42살이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외조부 홍봉안을 비롯한 외가를 자신의 즉위를 방해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배척합니다. 어린 손자인 순조가 즉위한 후에는 영조의 빈,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사도세자를 동정했던 사람들에 대한 숙청이 자행됩니다. 이때 해경궁홍씨의 동생인 홍락임도 처형을 당하게 되죠. 해경궁홍씨는 1795년 회갑을 맞아 자신의 굴곡진 삶을 회고하는 한중록을 지켜됩니다. 한중록의 필사본 중에는 한문본도 있고 국한문 혼용본도 있습니다. 이에 제1편은 회갑을 맞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회고록으로 친정 큰 조카 홍수영이 해경궁홍씨에게 부탁해서 쓴 글인데요. 10살에 구중궁궐에 입골하여 50여년을 견뎌온 그녀의 희노애락을 매우 절제된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한중록 2편과 3편은 순조의 생모인 가순궁 박씨가 해경궁에게 청해서 썼다고 합니다. 후손들도 조상의 일을 알아야 한다며 간청한 것인데 사실 손자인 순조에게 익힐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들 정조가 죽고 나서 친정 혼봉안의 가문은 위기에 처하게 된 때라 이모화변이라는 초유의 비극을 최대한 친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해경궁홍씨는 정순왕후가 죽고 나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에는 편히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4편을 썼습니다. 저자는 한중록을 통해 해경궁홍씨를 아들 정조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아버지 홍봉안의 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는 수많은 역사서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권력싸움을 주로 그린다거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애틋하고 눈물겨운 모성과 효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정조와의 모자 관계보다는 아버지의 특별한 딸로서 해경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홍봉안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어린 해경궁은 겨우 열 살에 빈궁이 되어 부모님과 집을 떠나 구중궁궐에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궁중생활에서도 해경궁은 거동이 단정하고 기특하여 시할머니 인원왕후를 비롯하여 정성왕후와 선의궁의 귀여움 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홍시 가문의 얼굴로서 행동의 법도를 지키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늘 명심하며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여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완벽하게 행동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영조 20년이던 1744년 정월에는 해경궁이 정식으로 가래를 치르고 입고를 하였고 그해 10월에는 아버지 홍봉안이 과거시험에 급제를 하여 영조뿐만 아니라 사도세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영조는 어린 시절부터 생모인 숙빈 최씨가 천안 출신이라 내세울 만한 외가가 없다는 점이 평생 콤플렉스로 괴로워했던 차였습니다. 이에 영조는 명문가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돈을 얻었으니 홍봉안을 아끼며 크게 썼습니다. 해경궁이 엄한 궁중법도를 잘 익히고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사돈인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는 생각에 힘을 내어 견디고 적응해 나갔던 것입니다. 해경궁은 언제나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했고 아버지에게 불행이 닥칠 때는 모두 자신의 탓인 양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해경궁은 열 살의 세자빈으로 간택이 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스스로 홍시 집안의 얼굴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리지 못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았을 것입니다. 분석심리학의 대가인 칼융에 따르면 아버지의 딸이라는 용어는 아버지에게서 근원적으로 영향을 받은 딸을 의미하고 이 아버지의 딸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남편을 바라본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해경궁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의 법도와 가르침이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는 그녀는 이것과는 거리가 먼 동갑내기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로써 어떤 면에서는 사도세자가 외로웠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버지의 딸로서의 해경궁 홍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다고 털어놓습니다. 강한 생활력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자식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존경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경궁의 심금을 울리는 내러티브에 의해 애써 외면하고자 했던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재주와 예술적 감성은 아버지의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당신의 삶으로서 보여준 반면 교사 덕분으로 저자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절제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출신 작가인 마거리 트래블은 영어 번역본 한중록을 읽고 영혼이 사로잡히는 듯한 전율과 감동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해경궁홍씨의 심리 분석적 기록은 프로이트나 융보다 앞선 것으로 느껴지며 한중록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독특한 매력의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고 트래블은 극찬했습니다. 문학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한중록을 후손에게 남긴 해경궁홍씨는 한중록의 기록을 통해 그녀의 기억을 한 시대를 아우르는 기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중록을 통해 해경궁은 현재에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상 한중록으로 본 해경궁홍씨 아버지의 특별한 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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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